안녕하십니까. 테네티에스 대표시설을 맡고 있는 이장선이라고 합니다. 테네티에스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데이터 세상을 위해서 분산형 스토리지 기술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분산형 스토리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부터 저희 연구팀은 연구를 해왔고요. 2014년부터 연구를 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는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지금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정확히 이 데이터를 할 수 있을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하고 2014년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산형이라는 저장 기술을 연구하는 2014년에서 2015년쯤에 IPFX라는 분산형 차세대 기술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IPFX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014년부터 저희가 자꾸면 오늘날까지 지금 지켜본 결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킹 데이터 위변조, 그리고 개인정보 사생활 유출, 그리고 느린 인터넷 속도, 그리고 서버 다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히 기업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 오랫동안 가장 큰 공룡기업들이 10개사 이상 개인정보하고 사생활 유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봐왔던 요즘은 가장 이슈가 되는 만물인터넷, 아니면 특히 최근에 트렌드되는 NFT, 아니면 또 최근에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각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 가상자산.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장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어떻게 연구를 해도 그 베이스는 모두 다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때 저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 과연 그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IPFX라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었습니다. IPFX 기술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재창을 한 회사는 프로토콜 랩스사라는 회사가 IPFX 기술을 재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를 다 오픈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전세계에 있는 연구팀들, 연구소들이 IPFX 오픈 소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화 데이터 저장 방식은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데이터를 단순 복사해서 중앙화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요. 중앙화 스토리지에 저장한 것을 또 중앙화 스토리지에 백업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더 안전에 기하는 기업들은 그 중앙화 스토리지를 3차 백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사업이나 IDC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버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서버를 하나 추가, 하나 추가하는데 어마어마한 자산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 중앙화 스토리지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과연 안정성은 확보가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을 해보시면 해킹으로 인해서 위변조로 인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뉴스에 쫙 나열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저희가 항상 소셜 네트워크 업체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날이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 1월 1일이 되면 거의 모든 스토리지는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새해 인사부터 시작해서 문화 인사까지 가면 기존의 중앙화 스토리지 그런 서버들은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는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혁신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14년부터 연구를 하면서 그 찰나에 저희가 IPFX 웹 3.0 차세대 기술을 발견한 겁니다.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요. 똑같은 데이터를 IPFS 기술을 적용을 하면요. 파평화를 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저장하면 핸드폰을 망치로 다 쪼개서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장을 해도 또 안정성에 대해서 과연 100% 안정이 될까? 그래서 해시화를 시킵니다. 이중 보안을 또 하는 거죠. 이미 해시화 작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데이터는 그 실제 소유자 이외에는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플랫폼 관리 운영자도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또 라벨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지에 다 분산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게 IPFS 분산형 저장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거는 어떻게 보면 높은 안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킹은 일단 불가능해요. 그리고 현재 전제하는 저장 기술 중에 가장 프라이버시에 뛰어난 기술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업체들 대표님들이나 기술자분들이나 기사자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산형이랑 IPFS 분산형은 차이가 뭐예요? 메커니즘 같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해서 말 그래도 원장 분산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분산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IPFS는 절대적인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 소유권자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기업이 저장한 데이터든 아니면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제 개인 데이터를 저장한 유저이든 실제 소유주 아닌 이상은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운영 측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하고 IPFS의 분산이라는 방식 자체가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왜 일찍이 2014년부터 봤냐면요. 저희가 보는 세상은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NFT든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행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자산 전부 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데이터하고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일찍이 이미 201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2022년까지 모든 데이터 글로벌에서 전 세계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데이터 양은 제타바이트로 계산을 합니다. 그냥 제타바이트로 계산한다고 하면요. 데이터를 저장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이 개념을 잘 모르세요. 데이터 규모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면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테라바이트 1000배 이상이 페타바이트고요. 페타바이트 1000배가 엑사바이트예요. 엑사바이트 1000배가 제타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데이터가 매일마다 생산되고 있어요. 만약에 가상자산, 소위 말하는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이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순간은 이 데이터량이 또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IPFX는 어떤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분야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산업, 전자산 거래 및 페이먼트 시스템에는 무조건 이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중앙화 저장 방식이 아닌 분산형으로 무조건 다 대체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존에 지금 소위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확신 갖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저도 플랫폼 운영 최고 권력자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최고 권한자 CTO들도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라고 하면 저는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저희가 지금 구글을 검색하시든 해외 사이트, 어떤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든 영어 혹은 우리말을 검색해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검색을 하면요. 주민등록번호 리스트가 쫙 나와요. 대한민국 리스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전통산업은 분산형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절을 띄고 있습니다. 차세대 산업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쪽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현금을 쓰다가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를 쓰다가 요즘 2030 세대는 카카오페이나 일단 페이 QR코드를 스칸해서 간편 결제하는 거를 지금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또 위번 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 발행한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고 현재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NFT도 마찬가지고 메타벅스도 마찬가지고 IPFX 같은 분산형 저장 스토리지는 쓸 수밖에 없는 구절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IPFX를 연구하신 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분산형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IPFX는 공용 네트워크밖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해요. 쉽게 말하면 IPFX가 그리는 세상은 더 이상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널려있는 스토리지 공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현재 저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인터넷이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내년 중순 빠르면 내년 중순에 저희가 출시하려고 하는 거는 전용 네트워크입니다. 전용 네트워크는 쉽게 말씀드리면 맞춤형으로 기업이나 정부나 기관들한테 1차적으로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시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사진들,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 공개하기 쉽지 않은 나만이 어떠한 문서들, 전부 다 이런 전용 분산형 스토리지 플랫폼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분산형 스토리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스토리지 사업을 영유하시는 분들이 IPFX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저희가 프로토클 앱스사라는 회사가 IPFX 기술을 제창을 하고 소스를 오픈했는데, 그러면 그 기술이 과연 그렇게 뛰어난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RCO가 가장 까다롭게 투자를 설정한 기업이 프로토클 앱스사예요. 여기 나온 로고를 보시면 아마 익숙한 로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 움직이는 로고들 장면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RCO를 할 때, 2017년 8월 10일 RCO를 할 때 자금 유치를 2억 5천만 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여 자격을 설정을 했어요.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증명된 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인 미국 시민자만이 RCO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냥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을 이해를 하고 나름 그래도 사회에서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만 이러한 기회를 드린 거예요. 단순히 한 페이지로 봐도 아,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진짜 공룡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고소득층이 투자했을 때는 그만큼 이미 기술이 증명됐다는 걸 하나를 방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IPFX 기술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때문에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IPFX하고 연관되는 파일코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마이닝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IPFX 생태계에서는 가상자산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제가 인프라를 확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에요. 마이닝 기존에 비트코인이나 진짜 순수 채굴을 위한 이더리움하고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로 말씀드릴게요. 블록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이미 데이터 저장을 하는 단계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토리지 분산형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닫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리얼 데이터. 쉽게 말씀드리면 유용한 유효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를 저장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검색 마이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이쪽 분야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요. 대부분 업체들은 데이터 저장하는 데 인프라 확충하는 데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를 포함해서 유효 데이터 저장 마이닝을 하는 업체는 좀 드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저희 테넷 DS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이미 인프라 확충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거의 1펙타바이트를 저희가 유효 데이터 저장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저희는 이미 3단계인 검색 마이닝, 검색 다운로드 단계를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로고 업체들이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IPFX 생태계를 적용시키고 기술을 적용시킵니다. 구글에 그냥 IPFX 기술 적용 회사라고 보면 검색을 하면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연구는 안 하겠지만 하지만 오픈소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전통적인 금융이든 은행권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전통적인 유통 회사든 지금 조금씩 IPFX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분산형 스토리지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IPFX 기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는지 이 화면 하나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IT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 국가 간의 장벽이 저희 기술을 제어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국가 간의 화폐 장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대기업 벤처사로 활동하고 저희는 자체적인 스토리지나 이런 걸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유통도 하고 있고 저희가 무역을 한번 하려고 하면 화폐를 해외에 송금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빨라봤자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술력 특히 스토리지 산업에서는 이런 법정 화폐를 쓰는 것들이 서비스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상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IPFX 생태계에서는 그냥 가상 자산을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그 어떤 가상 자산 프로젝트보다 더 생태계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노드 생산이자 IT 저장 관련된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스토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스토리지를 저희가 스토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저희 바이어들은 혹은 일반인들은 저희한테 데이터를 믿고 맡기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갖고 저장을 해줍니다. 안정적으로 굴러갔을 때 파일코인 IPFX 시스템에서는 저희한테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됐고 데이터를 잘 보관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한테 보상을 파일코인에 해줍니다. 반대로 저희가 만약에 관리를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저희 고객의 데이터가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 고객의 데이터가 유실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페널티를 줘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처럼 스토리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담보 코인이라고 넣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만큼 담보 코인을 넣고 저희가 저장한 데이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IPFX 생태계 시스템에는 당사는 일을 못했으니까 데이터가 유실이 생겼고 데이터가 분실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그 데이터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사에서 담보로 맡긴 그 담보 코인은 저희가 회수를 할 겁니다. 현존하는 모든 스토리지 기업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고객의 데이터 유실, 정보 유실 아니면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그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쓰였을 때 단 한 곳도 보상 체제에 대해서 명확히 대외적으로 밝힌 회사는 없습니다. IPFX 최대 장점이 여기 있어요. 이 사업을 진짜 분사형 클라우드 쉽게 말씀해 클라우드 사업을 영유할 거면 회사에서 일단 담보비를 내세요. 회사에서 담보비를 맡기고 회사에서 자신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만 여기에 참여를 하세요. 만약에 그 자신감이 없고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페널티를 물리겠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로 인해서 지금 더 많은 기업들하고 일반인들, 유저분들이 이 기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기술 들어가면요.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일단 솔직히 저장 전에 필요한 사항은 디바이스 스토리지 서버랑 C 언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보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담보. 그리고 실링, 쉽게 말씀드리면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스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가상자산을 넣어야 됩니다. 실링하는 과정은 크게 저희가 P1, P2, C1, C2로 나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파평화, 유리 조각내듯이 어떻게 보면 조각화를 시키고 해시화 쉽게 말씀드리면 암호를 다 했는데 이 데이터가 전체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차세대 기술인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고객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도 저희가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영지식 증명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저장을 했을 때 과연 그쪽에 저장이 계속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또 증명할 수 있는 시공간 증명이 있습니다. 이 시공간 증명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버 소유자는 데이터가 온전하게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IPFX 시스템에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루 48번 이 하루 동안 48번이나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2일 동안 이거를 증명 실패를 하면 여기에서 또 저희가 회사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IPFX 분산형 저장 기술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무조건 이거를 데이터 보완에 목숨을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넷 D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회사 법인은 금년도 8월 5일에 설립이 됐고요. 하지만 저희 연구팀은 일찍이 2014년부터 저희 연구팀은 분산형 스토리지에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상 이력 같은 경우는 연구팀에 많이 받았고요. 그거를 지금 꾸준히 계속 현재 IPFX 분산형 스토리지 이쪽 기술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탑3는 든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IPFX 기술은 2015년에 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2014년부터 이미 쭉 달려왔고요. 그리고 IPFX 기술을 너무 저희가 좋게 보다 보니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기술 개발에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 과연 어떠한 테스트 내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항상 랭킹 1위를 달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테넷 DS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IPFX 분산형 스토리지 전문 R&D 연구소를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을 한국으로 다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은 가장 더 좋은 디스트배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저희가 최대 노드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순쯤이면 아마 세계 최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진정한 탈중앙화 분산형 IPFX 스토리지 서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버를 제대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서버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해외에는 모 대기업하고 새로운 모듈화 IDC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일코인이라는 것을 보송체계로 쓰면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테넷DS 기술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저희는 일단 디바이스 구성부터 시작해서 최적화를 실현했고요. 알고리즘은 저희가 저희 것만의 독특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IPFX 업계에서도 잘 모르는 OSP라는 저희가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속도를 실링 저장 속도를 폭증시켜줍니다. 그러면 기술은 기술자들이 봐야 이해를 하니 저희가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 한 장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평균 수익이 저희가 0.0390 파일을 보상을 받아요. 옆에 슬라이드 이쪽 보시면 여기는 전 세계 탑10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탑10에 드는 기업들보다 저희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저희가 수익을 얼마나 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기술력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시스템상 IPFX 생태계에서 저희한테 그만큼 보상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8월 5일 날에 어떻게 보면 8월 5일 날에 저희가 테네티에서 설립하고 대한민국에서 과연 저희가 분산형 IPFX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너무 FM대로 과거의 방식대로 쓰다 보니까 효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한 업체에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서 먼저 솔루션을 저희한테 달라고 요청이 온 회사고요. 테네티에서 컨설팅을 제공한 타업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업체의 똑같은 디바이스와 그 업체가 갖고 있던 기술력을 했을 때 하루에 147 테라바이트밖에 실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업체 디바이스를 구성만 바꾸고요. 테네티에서 저희가 개발한 OSP 기술력을 했을 때 정확히 최소 3배 이상 테라바이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중인 데이터 캡이라는 건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무 데이터나 저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심판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당당하게 저희가 리얼데이터 혹은 유효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제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저희는 1펙타바이트를 리얼데이터 유효 데이터를 성공을 했습니다. 블록 마이닝에서 저희는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 저희 노드 구성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3,000 테라바이트 씰링이든 5,000 테라바이트 씰링이든 저희가 갖고 있는 풀에서 전부 다 실현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T 상면 IDC를 저희가 쓰고 있지만 거기도 지금 300 테라바이트고요. 아마 지금 저희 기술력을 제대로 다 적용을 시키면 아마 빠르면 한 달 후에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1,000 테라바이트 씰링이 가능하게끔 지금 KT 상면에 저희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보면 저희는 이미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저장 마이닝이 이미 다 성공을 했고요. 지금 검색 마이닝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희는 아주 소중하게 보물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 세계의 글로벌 표준에 부합되는 IDC만 선택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KT를 선택한 이유는 KT는 내부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KT를 쓰는 거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IDC를 방문하면 저희는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다 되는 IDC만 딱 선택을 합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절대 지진이 나든 정전이 일어나든 네트워크가 끊기든 저희 데이터에는 절대적으로 손실이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 이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IDC들은 냉각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소방 시스템, 전력 시스템, 보안 시스템, 심지어 전력이 끊기면 비상 전력이 돌아가고요. 비상 전력이 끊기면요. 저 이후 가장 가까이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땡겨와서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다 되어야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테넷 DS 갖고 있는 아시아권에 있는 노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부터 시작을 했고요. 맨양부터 시작해서 천도호, 상하의 우시, 저우산 서울에는 퀘티카즈 지금 일본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노드가 최대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가장 큽니다. 규모도. 현재 저희가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서버만 스토리지 서버만 5천 대가 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 저장한 것만 100페타바이트가 넘습니다. 아마 대기업을 통틀어도 저희하고 비슷한 업체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데이터 저장량에서는. 일단 더 많은 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이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파트너사고요. 아마 로고를 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맥켄리 쪽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고요. 맥켄리 아시다시피 전 세계 3대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기술 주도형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반년 동안 저희 연구팀에서 조사하고 저희 사업부에서 조사한 결과 분산형 스토리지 저장에 대한 기술에 대한 특히 IPFS에 대한 비정확한 메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기술력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분산형 저장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최신 뉴스를 저희 홈페이지나 밴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 담당 업체부터 시작해서 다 전파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제가 화려한 것 같아서요. 죄송하고요. 일단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